ㄷㄷ 안되엣 저쪽쪽 약간 추물조합이네요 추물조합 저쪽 그러게요 저쪽 가지로가 이제 좀 아군 저쪽팀을 흔들기를 좀 바래야죠 아군은 우리편을 흔드는게 아니라 캐리건도 우리동네에서는 잘쓰는사람 보기 힘들어요 사실 그럼요 사실 저희 동네 우리 동네 뱀픽 필요없어요 항상 말하는거는 우리 동네는 직관적인거 해야돼 뛰면은 앞으로 간다 이동한다 몇센치 이동한다 뭘 때리맞추면은 스턴이다 이렇게 해야지 똥침을 먼저 쓰고 끌어온다 이게 안되거든요 하나도 안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코에 있어요 그냥 피 그냥 떨어지는거 보면은 아군의 기세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모 fin 위치만 잘잡으면 캐리건도 녹일수이 있겠다 모라딤도 녹이는데 초반에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오오ㅀㅏㅏ 오ㅏㅏㅏㅏㅏ 오ㅇㅏㅏㅏㅏ Simple 아아 제이너 제발 좀 도와줘 Standards 날느라 라이를 어떻게 가야지 훗 모랄 놀릴꺼거든 잘 끓였다 박수 아조씨 맨날 무라딘만 쪽쪽 빨아먹을 거예요 무라딘 허리 휘는 소리 안 들으세요 과실에서 야채 안 먹는다더니 게임에서라도 연근도 좀 드셔야죠 아 이거 무더기가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자 갑니다 내려갑니다 난 뭐 타커가 참 좋은 게요 마나가 없어도 이 뒤만 가지고 휙 조심해 훅 모랄 아 안들리지 모랄은 흐흐흫 흐흫 이건 줘야겠다 아래는 살짝 탑이 좀 되니까 흐흫 모랄 올 때까지 그냥 훅 날아오면 돼 지환자 오 누더기가 굉장히 지박끌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뭐랄 있어가지고 옥낙지 가능해요 아하 오오오 내가 하나 탱커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가져 안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아하 호흡을 안해주는구만 갈라 아까워 용병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용병은 아즈모단이랑 저랑 잠깐 빠져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이나우가 도와줘도 되구요 다시 바텀 갈게요 다시 바텀 갈게요 네 먹을 수 있는 각은 아닌 것 같네요 상대를 그냥 끊어내면서 이득을 봐야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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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툭 조심하세요 버리죠 줄 수 없어요 지금 바텀에 무더기 있어요 숨어있어요 일단 명언 한번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단 한가지예요 어떻게든 이 자식들을 게임하게 만드느냐 그러다가 그냥 삐끗하면 얘네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와 이쪽 하나 먹고 보양식 하나 먹고 좋습니다 발라도 하나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볼 보니까 사실 바텀에서 부쉬라는 시야를 이용해서 쏠쏠하게 데뷔를 볼 수도 있는데 나 가져야겠다 공개는 게 무난해 아니고만 용병 먹는 게 낫을 것 같아 용병 못 먹고 다행히 됐다 왔다 아 1 1 2 1 3 2 2 아 누데기가 귀맞고 있어 누데기가 약간 좀 뭐랄까 의외성 있게 땡겨가지고 잘하네 누데기가 이제 누더기가 탱커가 아니라 아군들 몸빵을 시킨 다음에 아군 시야를 활용해서 땡기기를 엄청나게 해서 하나씩 끊어내고 있어 안되엣 잘한다 저쪽 잘한다 아 잘해 확실히 잘해 아 좋아요 이번에는 전방에 요새들은 거의 날아가겠는데요 16 찍고 잘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이끌려면 용기사 한번 주고 알았자 자 이놈들은 잿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 아 경우가 여기 사원은 거의 의미 없이 지금 상대가 소모를 했는데 오오오 바지로까지 웹차 나는데 특성차 나는데 할만해 아주 못한 대로 잘해주고 해줍니다 아주 헤리곤 꺼내면 16 크으으으으 물평 따라가면 위험한 상도관이 안보이니까 그니까 누더기를 발견하면 좋은데 만약 누더기가 아니라 다른 애를 먼저 발견하고 한 2초 이상 이제 배치가 되면 누더기가 땡겨요 응 그쵸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게 알겠는데 그게 계속 당했는데 제인한 힘이 있어서 도깨집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가지로 탑이라서 한 탁 걸면 안되나? 침 어머나 이준 흐어있 ㅇㅋ 저 아르타닌쓴인줄 알았어요 다 올라오는데 ㅋㅋㅋㅋ 내가 핑을 찍어줘야겠다 쟤나 라인 제가 넣을게요 네 이거 너무 늦었다고 탑으로 가서 막아야되는데 아 그냥 위로 막아야겠네요 미니언 좀 정리하고 어 저거 저거 시야에서 살살까 네 아이씨 잘 먹었네 가지러가 먹었죠 아니네 캐릭터는 없네 제인아 조심 제인아 지금 위험한데 그거 우덕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겠네요 이제 쟤가 좋습니다 저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는 것 같애요 근데 지금 좀 더 고맙습니다 장소가 없던 것 같아요 이는 여기서 전에는 루시피 탈퇴근이 루시피 탈퇴근이 루시피 탈퇴근이 루시피 탈퇴근이 루시피 탈퇴근이 루시피 탈퇴근이 흐흠 아 발라 아 짧아 하이퍼클 유일하게 짧아 가지고 슬픈 짐승 와 왜 이렇게 잘 끄네 마나 없다 아 빠져야겠다 데인아 부데스야? 네 네 데인아 구데스 그 7분경에 던지려고 마음 먹어도 구데스가 안나올 때가 많은데 흐흫 누더기가 잘한걸로 하죠 네 누더기가 참 보통 저는 안끄니까 제가 딜러였으면 제가 더 죽었을 수 있어요 네 법사를 다 만약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법사 그걸로 재미를 좀 많이 봐서 올라올 때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탑으로 고맙습니다 이거 우러면 안돼 이거 탑 뺏어야지 이거 죽었다 빠지죠 바텀 바텀 드세요 바텀 네 바텀 달려죠 아 아 이럴 때 폴스가 좋은데 아 달려요 안돼 안돼 미드 견제 한 번만 들어가도 이거 못 먹으니까 45초만 기다리세요 이거 네 아주 짧은 찰라입니다 지금은 길어보이지만 좋습니다 많이 측정되자 제인아 제인아 감독 감독 역할 하고 있어요 다시 탑 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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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지러 오 죄송합니다 어그로 끊었어 엇 모라냈다. 모라냈다. 무난하게 막았다. 무난하게 막았다. 집으로 간다 용기장 집으로 가요. 물 먹고 오나요? 일단 성체만 안 붙여지면은 저는 항상 희망을 봅니다. 성체 하나로도 역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게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 집 다 집었고 저거 뭐야 요새 하나 차인데 밸라가 쫄아가지고 아 어디 제사 지낼 데 없나요? 제사라도 지내고 제사 제사 여기요 아 예 거기서 할게요 돼지 머리 돼지 머리 있어요 한판 한판 기도하면서 무더기가 처음으로 보일 때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응 숨어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 여기 가네 여기 가네 저 마와드 아 앞으로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왜 굳이 저걸 왜 던져 어 르빅 제이나님 앞으로 그 그 수류탄 던지고 싶어가지고 그 앞으로 가는데 어 순단이 다시 한번 힉이 더 끌려다니는데 흫 여긴 골드웨이기 때문에 말하나 보고서 죽을게 두개 먹는 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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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데이가 잘해.. 마지막에.. 아 누데이가 잘해 흠.. 물 한 유행 물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데이나 매닉만 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제가 포지션이 카톡으로 다가야되는 부분인데? 아.. 이거 못 맞고 불길 맞으라.. 준비를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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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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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보성체가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같아요 아즈모단이 밀었네 우리가 더 좋아하셨는데요? 네 기묘하네 그러면 우리가 탑라인에서 유리함을 계속 안고 가면 되기 때문에 제일 잘하시네요 제가 아까 기려했는데 아즈모단 겹신한 것 같아 아즈모단을 위하여 쟤면 용기사 계속 먹었대 한번도 안 빼놓고 다 먹었대 제가 미니시를 걸게요 자꾸 끌려가고 시작해서 힘들었던 내가 내가 잘못이야 지금 아니 그 사실 아즈모단이 미니배만 보고 있었는데 밀리는거 아 제가 그거 막 딴데 뭐 괜히 제 캐릭터보다 딴데 더 보다가 제이나 보고 모랄 보고 이러다가 제가 끌려가지고 아니아니 이게 계속 제가 생각을 못했어 내가 이니시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더이상 용을 장작해 줄 수 바타 먹나 가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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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불쾌해 뭐지 원수를 갚았다 위에 위에 드시고 그냥 용기사로 천천히 가죠 우리는 저희는 용기사 한 번이면 밀 것 같은데 물론 핵을 가는게 두명 끊고 핵 가는게 맞는데 저희 제이나와 모라를 좀 매우 신뢰하고 있기도 하고 조님이 오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갑시다 룸비다 따라갑시다 끝났다 끝났다 그냥 끝났어 아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 아아 아 아까 이거 수고 요 이거 보낸거를 아까 잘못 긴말로 보내서 아까 가즈모단 인정합니다 용기살을 먹고 계속 던졌어요 앞라인 그 뭐죠? 대문만 뿌시고 죽고 대문만 뿌시고 죽고 가즈모단 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주지 말자